배스킨라빈스 마법사 할로윈 둘 초콜릿 무스 세 개 그리고 그.. 뭐야 그거 있잖아요 엄마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네 네 그리고 솜사탕 솜사탕 그리고 고고고고고고고고 슈팅스타 슈팅스타 그리고 고고고고고 녹차 있지 않습니까? 그린티 그린티 전 그것밖에 안 먹어요 딱 일곱 개 네 다 다하네요 그냥 달콤하고 초코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밖에 안 먹어요 세훈이가 초코를 평소에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초코가 든 아이스크림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질문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무비 시어터 팝콘을 먹으면서 보고 싶은 영화는 뭘까요?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지금 보고 싶은 영화는 예예예예 어 어 코믹영화를 보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코믹 네 그런 약간 음 몰라요 멜로영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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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그런 판타지영화나 그런거에는 어울리겠지만 네 코믹영화에 제일 어울리는 맛이 아닐까 어우 어울릴 것 같네요 코믹영화에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? TV 보기 TV 시청하기? 네 TV 시청을 하면은 혹시 뭘 즐겨 보시나요? 어 어 저는 제가 TV를 잘 안보는 잘 길게 안봐요 근데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제가 스케줄이 없거나 가끔 나면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TV 보는 게 네 뭐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그냥 TV 켜서 재밌는 걸 하면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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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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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제일 편하니까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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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네 여자가 되었다 오 여자가 되었어요 네 거울을 보면 땡땡땡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여자가 만약에 됐어요 저구로만 저는 일단 좀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섹시했으면 좋겠다 섹시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청순한 인식이 어 그렇게 그런 여자 제 이상형이 있거든요 너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어 너무 어 어 그러면은 간다 간다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멋있다고 네 혹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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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진짜 없습니다 그럼 멋있다고 멋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멋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그거 좀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도 없다고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 나쁘지 않네 이것도 없나요 나쁘지 않다 정도는 약간 있는 그래요 똑같은 거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베스킨라메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안녕